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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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shelves 화성의 기업체가 2만 8천개가 넘습니다. 그리고 인구가 102만인데도요. 지금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화성시가 수도권 최종의 제조 화성시 최초 투자연치 설명회의 대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공기관대원 중심으로 코스메스 등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신환경, 김종국, 장철주, 화성시의원, 정기과학진흥원의 공기과학, 기, 제 관련 기업이 3,100여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남 반도체 지속세 417억 원으로 전국 1위, 연관 수출 규모 경기도 1위, 제조업체수 전국 1위 K-1회차 밸리 중심이 바로 우리 화성시입니다.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선정된 위치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며 교육과 문화 등 자족 기념을 완벽히 갖춰서 국내 최고의 원을 밝혀주신 기업인 여러분입니다. 이러한 대규모 사업단지 조작과 함께 반내 근로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레벨 4 이상의 대규모 회원님 구역 박수 하나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네, 앞으로 오신 분들께 정말 반갑습니다. 지금 훨씬 더 좋은 날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앞에 가주시고요. 혹시 흑조수, 여유가 계신다면 화이팅! 감사합니다.